창푸압 야시장입니다. 나 아기 때밖에 야시장 안 가봤는데. 야시장 안 가봤어? 여기가 바로 야시장. 마지막 스팟이죠? 마지막 스팟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롯띠를 지나쳤는지 아시나요? 롯띠가 뭐예요? 롯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 야시장 좋아하겠다, 들어가면. 근데 예은아 내가 오해하는 거 아니지? 진호 가서 좋은 거 아니지? 진호가 얼마 챙겼는데. 식사하러 가실까요? 부럽네요. 왜, 왜? 제가 먼저 한국에 가야 되거든요. 왜? 내일 아침에. 진호 씨도 하루 고생했으니까 박수.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저게 뭐예요? 반죽. 반죽을 밀가루 반죽을 얇게 해서. 거기다 그걸 발라서 바다 하나 올려서. 뭐야, 갑자기 커졌어. 얼른 주세요. 우와. 경기증 날 것 같아요. 우와. 조각이다. 앗 뜨거워. 귀여워. 바깥, 바깥. 바나나. 너무 예쁜다. 이게 맛이 없으면 그 사람이 컨디션이 더 많은 거야. 정말 그 정도로. 병원 가야 돼. 병원 가야 돼, 병원 가야 돼. 이번에 치즈 하나 보다, 치즈. 치즈? 약간 다른 걸로 두 개 시켜봤어요. 치즈는 상상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오, 먹을 수 있어서 뜨거운 거 먹을 수 있어야 돼. 바삭바삭한 소리 난다. 우와. 와. 땡큐. 갑. 갑. 야, 가운데로 먹어. 가운데에 바나나가 있어. 와. 이게 맛이 없어. 여기 바삭하고 바나나는 부드러워서 맛있어요. 그리고 되게 바삭해. 이건 치즈야? 치즈. 뜨거울 때 드셔보세요. 맛있어. 오, 이거 맛있다. 이거 안 달아서 맛있다, 안 달아서. 야, 이걸로 저녁해도 되겠는데? 그만해 봐. 단짠, 단짠. 어, 단짠. 아, 맛있다. 야, 이거 아주 잘하네, 이거.